뿐이야 안녕? 세상에 와준 것을 정말 축하해.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맙고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. 사랑해. 39주차 곧 접어들고요. 이제 곧 아이를 만날 예정입니다. 지금도 사실 임산부 교통비나 육아수당이나 이런 거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많이 생겨서 아이 낳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어주시는데 더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서울시가 엄마와 아빠의 10년을 함께합니다. 아빠의 시간을 엄마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. 아이를 안심하고 돌보며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.